7, 1, 7 14 그리고 안 들어가지 그러면 4부터 해 4, 1, 2, 4 4, 2, 8, 4, 3, 7, 2, 4, 4, 5 24, 6에 24 4, 7, 28 28 안 돼 4, 6에 그럼 6 쓰고 27에서 24를 빼면 23 22 27에서 23 너 조용히 해 27에서 이거 이거 힘든 작업인데 저 오늘 전화 힘들었어요 나 정말 힘들어요 저 2학년, 3학년 때 공부가 제일 엄마가 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너무 힘들어서 성격 버리더라고요 내가 유라 집중해 3 그렇지 엄마 당황 자 이거 8 1 그럼 써야지 1은 8 그러면 5에는 8이 안 들어가잖아 0 그렇지 0 하고 나머지는 0 8 8 곱하기 10은 뭐야 엄마 목소리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85에서 80 빼고 나머지가 못 채워 이게 화가 나 85에서 5? 응 85에서 85에서 80을 빼면 나머지가 5 긴장하면 더 몰라 맞아 근데 저 마음을 알면서도 수학은 이제 그게 딱 정의를 하면 생각하는 학문이거든요 생각하는 학문 애가 자꾸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막 나누면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계속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 한 문제 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요 넘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한 문제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야 돼요 50 왼ñana 50 50 75 갑 55 5 5에는 2가 안 들어가 나 보지 말고 5에는 2가 5에는 2가 5에는 2가 5에는 2가 5에는 2 가 5에는 2가 어떻게 안 들어가 야, 앞에 있는 유주가 더 미쳐버릴려고 그래. 2, 3은. 그럼 5에 2가 몇 개 들어가? 나 보지 말고 여기 봐. 그럼 2개 들어갔다고 써야지. 유라가 점점 목소리가 이제 작아졌어. 이거 절대 정말 수학 이런 거는 엄마 가르치면 안 돼요. 맞아요. 아, 진짜 저도 몇 번. 정답, 정답. 의상에. 의상에. 내 자식이 좀 어, 의상에. 2개 들어가고. 나머지가 몇 개야. 3, 2, 2, 1. 3, 2, 1. 유라, 팔을 어디다 쓰려고? 아, 속 터져. 결국, 결국 지금 가시네요. 나가잖아. 나갔죠? 네. 그런데 저렇게 나가게 된다니까. 그가. 겨울.